나자님들, 동자가 좋게 좋게 바라니까 동자가 웃음냐고 대가리 나갈 것들은 대가리 나가고 높은 사람 다시 들어오거든 거기다 태풍 지나갔는데 이렇게 다 끌어올대요 그럼 뭐하냐? 아직까지 태풍 두 번 더 남았는데 산사 땜 그거 좀 받으려 그래요 산사 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상 방송국회의 취득 11월에 국회가 난리나는 난다 했잖아 난리난리 난다고 했으니까 정말 11월에 난리난리 나거든 9월에 십글씨끌하지만 어쨌든 대가리 나갈 것들은 대가리 나가고 다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그렇게 할 거거든 올해 하반기를 들어서 높은 사람, 높은 사람 다시 들어오거든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밀려나고 어쨌든 국회가 시끌시끌해 그거는 할머니가 봐주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또 우리 할아버지는 봐라 그래 그러기 때문에 봐주는 건데 전체적인 건 물난리 아직 덜 멈췄어요 물난리 아직도 계속 저거 할 건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산사 땜 그거 좀 봐달라고 그래요 산사 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씩 균열이 있고 붕괴된 거는 조금씩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 11월 달에 돼서 10월 말쯤 돼서 뻥 터지겠지 10월 초에도 터질 염려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이재민들 많이 생기고 나면 얼마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크게 안 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동자는 북한에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어떻게 보면 활동은 하고 있지만 한 달이면 20일은 거의 쉬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달라면 봐줄게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안전하게 가라고 우리 엄마 욕먹이는 거 싫어하니까 보지 말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는 보라고 그러고 간간이 구름 좀 치면 보라고 그러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거기다 태풍 지나갔는데 이렇게 다 끌어올게요 그럼 뭐하냐 아직까지 태풍 두 번 더 남았는데 두 번 더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우리 엄마 수터 만들어 줄 거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동자는 빗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태극기 달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 따라 할아버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 일단은 코로나도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코로나 심각하고 뭔 약이 나온다는데 우리 엄마 처음부터 약 안 나온다 했대요 대한민국에서 전혀 나올 것도 없고 우리는 그 약 갖고 오기 힘들어요 그 약이 투입된다는데 해도 그 약이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맞지 않아요 메리티나 그런 것도 전체적인 건 그 약이 다 듣지는 않았잖아요 시국적으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조류독감이다 아프리카돼지앗방이다 처음에 예전에 예전에 공수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봄에나 이럴 때는 봄에 여름에 이럴 때는 사람들이 발동이고 가을 쪽으로 가면 동물들이 발동이고 그런 거 맞잖아요 자연재해에서 일어나고 천지지변에서 일어나고 청계온에서 일어나는 거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 나라에 이쪽쪽쪽 두쭉 두쭉한 건 맞아요 또 나라 나라님들 정말요 동자가 좋게 좋게 바라니까 동자가 웃음이야 그래도 동자야 나라 점치고 있는 그런 동자인데 저는 자신 있어요 그래도 나라님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물러날 사람은 빨리 빨리 물러나야 되고 나선 사람들은 빨리 빨리 하고 일단은 선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뭐든지 다 위생 철지하고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맨날 비가 오고 뭐하고 에어컨값 많이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니까 절약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나가 술 한잔 먹다가도 옮기고 그러는데 그게 전염빵이거든요 국회에서 이사사람분들 싸우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개판이에요 개판 동자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이런 말 하고 나면 유튜브 보고 있으면서 우리 엄마가 막 시금탄을 닦아요 저 여자 동자가 말이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나아 여기로 했다 시금탄을 닦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